충남 어업기술지도선인 충남 나누리호가 본격적인 운항에 나섰습니다. 충남도는 12일 보령 대천안 관공선 부도에서 충남 나누리호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취향식을 개최했습니다. 충남 나누리호는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건조됐으며 어업인 기술보급과 연안예찰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또 기존 봉황산호와 비교하면 속도는 3배 더 빨라져 적조와 고소온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됩니다. 충남 나누리호는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건조됩니다.